안 됐구나. 응원하는 병조가 져서 3냥이나 일타니. 오늘 네가 보인 건방진 짓거리를 나도 똑똑히 기억해 둘 것이다. 나도 참지 않아. 감사합니다, 나리. 내 너에게 실망하였다. 너는 동궁전을 나와도 저 아이 사람이더구나. 무슨 말씀이십니까? 입으로만 병조를 응원하고 눈은 내내 정확히 가 있지 않았더냐. 제가 그랬습니까?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.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. 내 다음 시합반에는 네가 누구를 진심으로 응원하는지 제대로 지켜볼 것이다. 응원하러 가는 거야. 친절하시기도 하지. 감사합니다.